안녕하십니까 골드당라구입니다. 소용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문제 2021년 전기 4회 항해 파트입니다. 1번 자기 컴퍼스에 영향을 주는 선체 일시 자기 중 수직 분력을 조정하기 위한 일시 자석은? 플린더즈바 2번 기계식 자이로 컴퍼스에서 동요오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NS축상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보정추 3번 선체 경사 시 생기는 자차는? 경선차 4번 회상에서 자차 수정 작업 시 계양하는 기류신호는? 5번 옥휴기 5번 선박 자동식별 장치의 정적 정보가 아닌 것은? 선박의 속력 6번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항해 계기가 아닌 것은? 자동 조타 당치 오토파일럿 7번 일반적으로 레이더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구한 선위 중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은? 레이더로 둘 이상의 물표에 대한 방위를 측정하여 구한 선위 8번 상대 운동 표시방식 레이더 화면 상에서 어떤 선박의 움직임이 다음과 같다면 침로와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항행하는 본선과의 관계로 오른 것은? 기읍 시간이 갈수록 본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 니은 시간이 지나도 관측한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음 본선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9번 오차삼각형이 생길 수 있는 선위 결정법은? 교차방위법 10번 레이더 화면에 그림과 같이 나타난 원인은? 다른 선박의 레이더파에 의한 간섭 11번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종이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0번 항박도는 대축척해도로 좁은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평면도이다 12번 수로도지를 정정할 목적으로 항해자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주기는? 일주일 13번 다음 중 조속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박명시 14번 다음 중 해저의 저질과 관련된 야거가 아닌 것은? M5 15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형상 주간표지는? 선박의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로서 빛을 비추지 않는다 부표 16번 레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마크 비콘이라고도 한다 17번 점장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적도에서 남북으로 멀어질수록 면적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다 18번 다음 등지 중 군성광등은? 4 19번 서로 다른 지역을 다른 색깔로 비추는 등화는? 분호등 20번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는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 즉 모래톰,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침몰, 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로 표지는? 단 두 표의 모양으로 선택 21번 조속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지구 각 지점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차 때문에 22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분류한 중심풍속이 17mps 이상인 관로부터 태풍이라 부른다 TS 23번 태풍진로예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보시간에 점선의 원안의 50%의 확률로 도달한다 24번 연안항로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한 해역이나 위험물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에는 최단항로를 항해하는 것이 좋다 25번 통항계획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선구역에서의 통항계획수립은 도선사가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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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